어릴 적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너무 잘생겼다는 말을 듣고 자란 탓에 이상한 습관이 들어서 자기에게 잘생겼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부모님에게 저 아줌마는 왜 나한테 잘생겼다고 안해? 라고 물었다고 한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익남 무엇이든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이진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손동훈이 읽는 손동훈. 나무 위키에 나와있는 손동훈의 설명을 손동훈이 읽어주는 겁니다. 다른데 정리된 곳이 없어서 나무 위키에 나와있는 손동훈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면 되니까요. 동의가 있다가 정정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손동훈에 대해 읽고 저에 대해 알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분류, 비스트, 하이라이트, 아이돌, 구비현하. 이건 제가 읽은 거고요.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역대 출연자. 강동구 출신. 출생은 부산이고요. 청주에서 12살까지 살았고요. 그 이후로 강동구에 있었습니다. 인물. 1991년 출생. 아이돌 막내. 라디오 스타의 역대 게스트. 이름 손동훈. 별명. 손아랍 손남신 리얼막내 독립폭리 라임 코끼리 MC 라코 손정령. 출생. 1991년 6월 6일 만 27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본관. 미량손씨. 미량손씨 아니고요. 저는 경주손씨입니다. 신체 181cm. 180. 180으로 하겠습니다. 70kg. 지금 운동하고 나서 살이 좀 많이 쪄서 근육 무게 때문에 70. 한 4, 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취미. 가사쓰기 독서. 특기. 피아노 중국어. 요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중국어 삭제하고 일본어로 그럼 가겠습니다. 학력. 서울고덕초등학교. 고덕 아니고 고명입니다. 재밌는데? 어릴 적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너무 잘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자란 탓에 이상한 습관이 들어서 자기에게 잘생겼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부모님에게 저 아줌마는 왜 나한테 잘생겼다고 안해? 라고 물었다고 한다. 사실입니다. 현재는 너무 들어서 진린 잘생겼다는 말보다 어려보인다는 말이 좋다고. 근데 요새 어려보인다는 말도 많이 들어서 아무거나 좋은 것 같아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환영. 해피투게더 출연 시 중학교 때 강동구 원빈이라 불렸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이라 MSG를 살짝 쳤습니다. MSG. 따로 적어두고요. MSG. 사실 이거는 재밌으라고 하는 거죠. 컨셉. 컨셉이라고 적겠습니다. 컨셉에 요새는 안 와. 요새는 안 와. 그거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추정할 때 왔네. 부산 출세. 캐스파라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cetabulou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